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리 향해 일어나 너 끔찜없이 나가라 오신보나 빛박에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경고해 성포하게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대 승리하니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대 일어나니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누군 불길 따라 성포한듯 일어나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리 향해 일어나 너 끔찜없이 나가라 오직 고난 오직 고난 희망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강불해 성포하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니 아멘 주님 명령 따라 한국 교대 일어나니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 믿음으로 불길 따라 성포한듯 일어나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명령 따라 한국 교대 일어나니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를 불길 따라 성포한듯 일어나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오직 고난 희망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강불해 성포하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니라 주님 명령 따라 한국 교대 일어나니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 믿음으로 불길 따라 성포한듯 일어나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명령 세계교회 승리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주님의 명령 따라 영령 영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니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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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 교신들에게 그렇게 협력합시다 주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심판하려고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때문에 서울대를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희종 서울대 교수를 향하여 심판을 하도록 그분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론도 개혁하고 교육도 개혁하고 노동 경제도 개혁하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하는 것도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것도 결론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꼴되기 싫고 전광은 목사님 하는 것이 꼴되기 싫고 기독교인들과 새롭게 밤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성령님 오 제수여 사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의 주시옵소서 오 제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주님이 방향의 주의 말씀이 됐습니다 겪으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방향 축복의 방향 성령의 방향 하나님이 공유의 방향의 주신여 하나님의 방향의 주신여 나의 신이 되신여 하나님의 신이 되신여 내가 주님을 성함합니다 저는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목 내게 시, 내게 살았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욕구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살았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